선생님 저기 전앞에 단독방향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안되가지고 마이크는 왜 의식을 안하시고 아 이게 마이크요? 요거는 이제 방송국에 요게 마이크? 요거 마이크가 지금 안돼요 안 돼요? 그건 필요 없네요 예예 필요 없고요 그냥 가운데서 다 들어가니깐요 예예예 조금만 저쪽으로 조금만 마이크 안쓰는 거예요? 예 마이크가 지금 안되니까 육성으로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목소리는 크니깐요 예 그정도 실내가 조용하니깐 알겠다 예획으로 예상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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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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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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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하다가 네, 됐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연합회 39번째 초대 손님으로 전 제동이신, 해군 제동이신 신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1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의 변과 16가지 공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그 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동님께서 먼저 모두의 변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후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되 아주 정말 혹독한, 혹독하리만큼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원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 우리 유튜브 연합회 대표는 제가 맡고 있고요. 회장으로는 우리 공주로 방송대표이신 지대영 대표님이 회장으로 맡고 있고요. 고문은 우리 영호방송 대표님이 맡고 있고 나머지 회원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오늘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동부 제동님의 진면목 아스팔트의 유일한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시청자들이 충분히 제동님의 진면목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진행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동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튜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은 내부의 측으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성풍파랑의 기시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대자를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 위선 정권의 도둑정치와 폭증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조들이 근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근대하시켜 세계 10위권의 부국강병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배란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는 대한민국은 모두 사기성 공략으로 정권을 찬탈하듯이 피한 거짓 투성이 지비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 전환을 위시한 가공할 재앙이 음습하고 있습니다. 가렴주구 자파 포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태그를 무너뜨리고 공룡과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반 10년이 다 되도록 구겨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을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역정권과 비급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진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공동번영을 방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계획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비급한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진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만 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로 몰고 온 문재인 위선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석의 우뚝선 맹품 G5국과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만국적 매우 외환에 처한 대한민국은 무능하고 부중한 법조인 출신이 탄핵 공작으로 정권을 찬탈하여 망친 나라를 또다시 탄핵 공작에 부역하거나 전략적 식감도 없는 법조인이나 구태 정치권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한강상황이 아닙니다. 상루시비와 엘사봉공의 자기 희생적 전투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독과 같은 강력하고 정민한 지도자만이 위선정권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맹품 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드십의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계기 없이 대중소통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지도자가 결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갖춰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분열과 정으로 태행시킨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통합과 전진의 세계를 이뤄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악증의 꾸듬을 뚫고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지난 7월 27일 단기 핀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지도 벌써 24일이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한 대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16가지 정책은 자유 애국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사포커스TV에서 생중계한 방송은 현재까지 약 10만명이 보시고 청계에 가까운 댓글로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 이런 분을 찾고 있었다. 지금까지 후보 중 최고다. 제2의 박진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대통령 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등의 가분한 경력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막중한 책임을 진 제1야당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예비후보로 등록하려던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당근 사유와 시대정신 실종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정희 전 통합진무당 대표가 2012년 대선후보 토론식이 말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특정 후보에게 유래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언행을 여러 차례 저재로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기록거래처럼 부패정당의 사기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저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저의 자존심도 용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나만 기급한 구태정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힘을 버리고 독자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적치 석방은 물론 마녀사냥 인민재판신 탄핵 공작 규명과 복근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승만 군국 대통령과 박정희 권대하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국가 정체성 복원 없이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통일 G5 맹군 국가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럼 제목만 제가 제목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제2의 박정희가 되어 우선 첫째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보험으로 G5 국가로 인기 중 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내 집 마련 및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상주의식 공짜 문화를 건설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팔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을 백제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국가사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물론 국민의힘 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한진공대 등 완전히 백제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보호효율의 자본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와들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 보태세를 제한기부하고 남녀 차별없는 경쟁적 국민개변제를 시행하여 백문단과 취업단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아홉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구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진중 종북 자파증권에 의해서 무너질 때를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굴중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주대의 커드를 펜타로 객상하여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에 함몰된 태행적 민족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안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열번째로 시안부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인기 내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를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검찰 사법 및 언론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자유제안법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인구정책을 개혁하고 노인 체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관리부를 새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열세번째 교육 핵심을 이루고 문화를 창단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갈증 강화하겠습니다. 열네번째 탄핵 공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로 선거 부정 구호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특히 집합 권지와 영업시간 제안은 대통령 치인과 동시에 완전 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섯번째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예 박근혜 우선 방송입니다. 다음 차기 대선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장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 당했다는 것을 우리 심재정님께서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헌정이 중단된 상태 비정상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라 보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선에 나와서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주장한 것인데요. 물론 지난 7월 27일 출마 선언문에 14항에 맹시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집회하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쇄해서 모든 후보들 당론으로까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등 해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도저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위 우리가 법상식으로 이런 법이 있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런 법이 있나 이런 심정입니다. 완전히 마녀사냥 인민재판식으로 순식간에 대통령이 상징도 안 돼가지고 국회 탄핵소축을 의결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그것도 재판관이 다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현재 재판까지 해서 거기서 파민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또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야권의 지주일 제1위로 달리는 윤석열 후보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 행동대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현재 4년 5개일 이상을 지금 5개 가득으로 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인간 도비사항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수 외국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지지를 받는다?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얘기했을 때 유감이라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 있는가? 죄 없는 대통령을 4년 5개월 이상 지금 옥에 갖춰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직까지 사면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8월 15일까지 꼭 사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나 아직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사면 안 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재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요.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타민된 이후에 남은 잔여 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보궐선거가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대통령은 똑같이 고책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에서 복권시켜서 대통령 측에 다시 보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를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6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도저히 그런 감황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 잔여 임기를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를 제가 개성해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순리 아닙니까? 상당히 소킹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주장을 안 하니까 그게 순리당국과 죄 없이 물러난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1년 5개월만 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년 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파의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사면문제, 복권문제는 이렇게 뜨거운 바람에 어렵지 않게 생각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재도국님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복권, 그러니까 복귀, 복귀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쇼킹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상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 좀 하시죠. 봉주로 방송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 그리고 박지영이 대통령의 부국이념인데 우리 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측북약으로 내시는 것이 국가정체성과 국민 자부심 법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정체성 보고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건대하 대통령의 명예 회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지금 문재인 종북 자파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역사를 지우고 국가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난번 8.15 광복절 기념식에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상에 대한민국이라고 원래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그 대한민국을 없애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나라를 되찾은 날이고 또 8.15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치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 정체성을 다시 보호시키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성만 금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후에 박정희 건대하 대통령 이거 명예 회복시키기인데 상징적으로 저는요 저 광흥광장에 두 분의 동상을 감히 자파들이 번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단을 높이 씌워서 동상 씌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반대하는 자파들은 물론 반대하겠지만 저는 기업국을 세우고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움으로써 젊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교육 소재를 담을 거예요. 왜 동상을 세울 것이며 그걸 충분히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서 아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확연히 느끼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재건 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을 위협을 전의식으로 뭉개고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우는 이런 행태는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신정부에서는 네 그 두 분의 정신으로 네 대한민국 제2에 도약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확실한 부분은 있다니까요 제가 대통령이 된 임기 중에 G5 국가를 도약시킨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자유통일을 시킨다니까요 제가 아마 초대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로 통일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영어 방송인데요 네 그런 모든 뜻이 애국자들이 바라는 그런 아주 방향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관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가 선거가 예 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이 체제로 가면 뭐 그 누구도 야당에서 누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되지 않을 거를 봅니다 그런 염려가 안 주시는지요 그 다음에 어 또 지금 어느 후보도 지금 제대로 부정선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임의적으로 아마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그냥 63 36 이라는 그런 비율로 전부다 다 이기고 있는 이런 차제에 어 어 이 그걸 어떻게 두고 어 그 뭐 단선이 된다거나 뭐 일단 돼야 되는데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어 그런 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금 부정선거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옥행하거나 누구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원해 주고 엘이 되는데 그게 미약한 실제입니다 언론들은 외면하고 마 또 똑같이 그냥 그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내험도 뭐 불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에 대한 것도 출마 선언문에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이 부정선거 규명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특히 이제 민경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근데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자기는 정제 은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그 부위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제가 생각에는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예 우리 옛날 시골에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권의 속성이 예 예 너무 그 개연성이 높은 거에요 예 그 대통령 선거에 드루킹 여론조작 끝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울산 어 지방선거에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국민 친구 꼭 당선되면 손해 없겠다 이 한마디에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주제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사회로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로 선거를 부정 없이 치룰겠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그게 개인성이 깔려있는 거에요 부정선거 개인성이 높다 이랬는데 또 여러 가지 정거가 나오고 뭐 배천이 툭쇠가 두고 숙쇠가 붙고 있는데 저는 그 세세하게 그 정거를 제가 분석하고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는 부정선거 의혹 많은 사람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거 규명하겠다는 거에요 규명해서 부정선거 아니면 아닌 거로 깨끗이 종결을 짓는 것이고 부정선거 관련돼서 전부 다 다 뒤집어야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 대법원에서 이걸 선거 부정은 직접 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180일 이내에 가능한 그 검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능하면 그걸 지키면 좋은데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도 없습니까 그냥 그래서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다 보니까 대선 후보 누구도 이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에다가 이거 이제 제시를 해버린 거야 왜 많은 국민들이 억울 가지고 있는데 규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국론이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거 부정선거 개협할 수 소재가 있다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도 불식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서 대통령이 되실 꿈이 있으시다면 부정선거 밝히는 데부터 한번 나와서 투쟁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제가 투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설을 또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연설하다가 또 제주도 받고 그랬어요 경찰들이 계속 쥐고 그러던 그러던 그거 하고 청계층 광장에서도 연설하면서 또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또 그 다음에 1인 시위 뭐 등등 해서 제 나름대로 주장을 펼쳤는데 이 정권이 완전히 마이동통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보다 더 나쁜 거는 제일 야당입니다 제일 야당 제일 야당이 당대표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데 그 밑에 당원들 국회의원들 눈치보는다고 이야기 못하는거에요 대선로보들까지 아마 지금 제일 야당 국민의힘은요 저희가 출마 선언문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내가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보셨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 쟤를 쟤 느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아요 저 신동부 제독 저 사람 말이야 국민의힘 갱선에 들어가 또 주장할텐데 토론회 내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제발 갱선에 참가 안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이 있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혹시 국민의힘 당에서 여읍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어가 그러면 들어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국민의힘의 당원이에요 권리 당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대선 선언할 때 각종 뉴스에도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신동부 제독 대선 출마 선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의 갱선에 참가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브리진일 아시죠 당대표부터가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양심이 있으면 바로 물러나야 돼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당대표 먹을 거야 윤석열 대통령 만들 거야 지난 3월 6일날 예 동영상이 그냥 다 퍼져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야지 이거 다 나왔잖아요 토론회 두 분이면 윤석열 윤은 낙마한다 또 뭐라고 했죠 저거 곧 정리될 거다 은혜령 그 정대 제주지사하고 또 통하는 게 이 녹취를 공개되고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공정갱선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윤석열 후보부터 많은 후보들이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 소위 시대 정신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부터가 이 정당에 제가 저 갱선에 참여해 봐야 완전히 그 짜고 치는 고스톱에 예 소위 사기 갱선에 제가 완전히 노래도 하는 거예요 뻔해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원쯤에 이걸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국민의힘 당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뭐 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나는 어떤 미련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국민의힘 당은 지금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판행은 정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올인해서 입다 쳐나 안악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만 모여받고 결국은 정부 여당하고 쫙쫙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말씀 못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는 그 정부를 변환할 생각은 없고 대결을 대안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인하고 싸우지 않겠다 예예예 그런게 야당 대표가는데 그 지금 오늘 난리 났잖아요 또 뭐 무슨 저 월이용하고 뭐 통합문제에서 윤석열이 그냥 이제 그것도 없어진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욕실로 까고 막 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여당에서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오합지절인 그 당 그 그런게 저 뭐 국가관도 없고 뭐 전통성도 없고 전체성도 없어지는 그런 당에서 빨리 뭐 남해지겠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대통령이 무소적으로 철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체제하에 국민의힘위에 어떤 얘기까지 지금 저한테 들리냐면요 문재인 정권은 종북자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뭐 통치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제2의 종북자파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요 오직 그렇게 해석군자 같은 저 저 처신함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탄핵에 대한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62명이라나 무려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그 탄핵 강풍 속에 제가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나체그린이 자기들 사무공관인 국회의원에 간 1천 로비에 월간이나 전시되어 있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특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몸 담았던 정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림 떼야 된다 항의한 사람이 없다 누다 누다 제가 지금 떼가지고 우연히 다른 일로 갔다가 우연히 보고 어 떼가지고 던져가지고 제가 3년 반 동안 그 재판 받는다고 말이죠 민행사 제가 제가 생고생을 했는데 돈도 많이 물어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간붙여가지고 그 자기들 사무공관이 걸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냈습니까 인간적으로 건너모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원죄가 있다 이거야 탄핵 찬성한 사람이 62명이 되고 그거 당해서 이 탄핵 문제를 이거 다시 한번 공작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지금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겁합니다 근데 그걸 불의를 못 참고 그냥 그냥 페대기 쳐버렸죠 저한테 페대기라고 던져버렸죠 한번 재현을 해보십시오 딱 이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고객님 아주 겨루기기가 차고 그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그런 용기라면서도 국정운영회 전반에 그 차단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그 그림 받아요 재판 받으면서 뭐 행사 민사 돈도 많이 그 제가 물어줬는데 다시 해도 집어던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그런 거 보고 지나치면 싸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정신이 똑바로 해서 바뀌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날 국회에 무슨 행사 초청받아 가가지고 또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한번 만나보고 약속 두구대로 제가 갔다가 그 그림이 당산동 쪽에서 출입구가 두 개인데 그 당시는 국회의원회는 전부 당산동 쪽 출입구에서 출입 중 교보받아 들어가요 나는 그 그림 그 있는지 몰랐는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 1층 노베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요 얼마나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많았던 그림인데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내가 가봤는데 차만 눈뜩을 못 봅니다 그 그림 이야 야 그래서 어떻게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국회의원 항의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회를 대변할 자기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있네 이야 정말 참 나라 말도 안 되는 여기 질문 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국민개봉운동 본부입니다 네 방금 여기 지금 공약 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라고 지금 서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성모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사심 아 오늘 퇴원하셨군요 예 그리고 저기 저거 다시 부취소로 수감할게 아니고 바로 석방해야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사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네네 거기 미군이 빠지자마자 저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돼가지고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사형당하는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조금 전에 올렸어요 미 대사관 앞에도 뭐 저 좌파들 미군 철수 합리훈련 저거 축소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미군이 저기 철군을 하면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 저 페이크가 가짜정부 지금 가짜정부 문이 감첩이니까 카불보다도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지금 저는 지금 공산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전구 상태니까 이 미군이 만약에 철군하게 되면은 네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 저기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1989년 서독이 통일을 할 때 1990년 통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10년 전부터 독일 사람들은 급여에서 한 500달러씩 통일자금으로 비추했습니다 네 비추하고 1990년부터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급여되고 있습니다 30년 네 급여 공제가 통일자금 준비했는 거 하고 40년 제가 지금 급여에서 500달러 그러니까 한 50만원씩 되고 있어요 있고 그리고 저기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환율 경제수지 차이는 1대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외형적으로 비교하면은 북한과 남한의 지연비 차이가 1대43입니다 네 더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통일자금 비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자금 비축되어 있는 거는 뭐 기존 정부에서 북한에 송금한 그런 그런 부분에서 다 탕진했다고 보고 그 통일자금 조달을 나중에 조성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저 해군이시니까 해외에 많이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정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공정이 어디서 많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하는 반응은 지금 상해 가면은 통크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도 민주화운동에 있는 노신 중국 반응으로 루신이 있습니다 루신 루신 기념관에 가면은 이 공정하고 우리 정부가 서는 공정이라고 하는 용어 외에 12개를 적어 나왔어요 공정은 중국 중국 공산당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편화 돼가지고 공정을 쓰는데 우리는 정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공정한 단어 이제 그래서 이 단어 쓰면 거의 저기 중국 물먹은 사람들이에요 아 중국 물먹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중국 물먹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멸중공 중공도 반대하는데 중국 하고 외교문제 지금 우리가 이 합도병 때문에 영천에 합도병산 소년 합도병산을 하나 저기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단체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 나아겠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 그 다음은 중국인데 그 공원 부분에 소년 학도병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거기 공공군이라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전한 학도소년 병상 나중에 그걸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군 출신이십니까 상도주 해분 출신이십니까 학도병소년 학도병산을 지금 소녀상 위안부상은 지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그런 부분에 그거하고 비교하지 산업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징적으로 영천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세워주진 않 데가 아니고 사업적으로 사인이 땅을 기부해서 소년학도병산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영천에 네 영천에 그 자리에서 지금 빨갱이 미스타문 아버지 그 체포한 그 장소 근처입니다 나중에 속도학 소년학도병산 소년학도병산 한번 거기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질문이 좀 많으신데 우선 아프칸 사태는 제가 여기 좀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동하면서를 봤어요 어떤 분을 하고 오찬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에요 근데 그저께는 어떤 부르카 착용하는 여성 한 분을 그냥 길거리에서 체행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오늘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집단으로 그냥 그냥 학살하더라고 길에서 아 지금 지금 체행해도 그냥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SNS상에 딱 올리세요 제가 근데 페이스북은 하고 트위스트는 그게 안올라가요 그 영상이 자기들 규정에 너무 하니까 내부 규정 때문에 안올라가는데 나머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카카오톡 이런 방 밴드 이런 데는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다 팔아 아프카리스탄에서 일어난 이 창극에 대해 창극에 대해서 답하라 그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뭐냐 하면은 아프칸은요 미국 미국하고 아프간 정부가요 평화협정체계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미국은 최소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만에 무너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월남도 평화협정체계를 하고 2년 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협정 딱 맺는 순간에 대한민국에 미군 철수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끊임없이 그걸 주장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협정체계를 하고 미군 철수가 되면 대한민국이 아프간보다 더 더 찬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아프간사회반은요 그렇게 정해야 안 돼 있어요 탈민국 무장부터 심지어 군복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한국군복 제례식 전투복 우리 한국군복 맹찰이고 계갑장 달린 사진에 놓을 정도로 한마디로 거제 같은 군대인데 그 거제 같은 군대에 무려 30만의 미군의 첨단 장비로 무장된 아프간정부군이 상결도 안 되면 무리지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물론 장비가 노화되고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제한을 받지만 북한군은요 정해아되어 있는 군대는 틀림없어요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거기 이게 특수군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대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히 주적을 없앴잖습니까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원래 주적으로 맹시가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 국방백서를 해서 장병정신진력 기본교범 등등의 주적을 완전히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가가 적이 없으니까 경계가 뚫리고 군대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버렸잖습니까 지금 사할들이 성추행 사건 생기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7분이나 공식적으로 대북 사과를 하고 41플러스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군대에 이 군대가 북한군이 저렇게 정의된 군대에 당할 수 있겠느냐 미군이 없이 저는 굉장히 거기다 해치집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야협정을 체결하는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이걸 기어코 토마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통일자금 문제는 동수도 통일식으로 저는 그 모델을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독일 통일 되자마자 당시 대령 때 수도 동수도에 출장한 적이 있어요 국방부장이 특명으로 그리고 유럽 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거기 국방태세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동수도 그 후에 동북군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좀 현지해서 조사해서 그때 제가 국방부 21세기 국방태세발전위원회라고요 21세기 통일 대비 국방태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장관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출장을 갔다와서 제일 먼저 독일에서 물어봤다니까요 독일 국방부에서 독일 통일에 보니까 동북군이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특히 군사 통합을 어떻게 쌍그레다 없었대요 동북군이 한 2천여명 남기도 오는 동북군을 다 전입시킨다니까 견해 썰먹어 장기도 다 통합하기시키고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쓸 게 없더라요 쓸 게 해보니까 그러면 그런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했을텐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2천여명이 뭐이냐 그러니까 동서독 국경에 지뢰를 부설한 동북군이 지뢰를 제거하는데 부설한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그 필요해서 지뢰 제거할 때까지만 활용을 했대요 그리고 지뢰 제거 그 말에도 다 전입시켜버렸답니다 그러게 되는데 왜냐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일단 북한군은 그런 모델을 하면요 북한군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지는 거예요 그거 없애지고 완전히 군사 통합부터 다 하체로 하는데 비용 문제는 저는 자신 있어요 북한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저 체험남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지금 부동산 집값 뭐 이런 거 무지무지 어렵잖아요 통일되면서 국군의 병력남부터 체험난 부동산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 전력을 그 지하자음부터 우리가 가지 못한 세계의 매리를 달리는 그 지하자원 이런 개발을 해서 전부 다 그 국구를 창출할 수 있다니까요 통일부여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어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확실하고 있어요 예 그게 통일부여용을 겁내가지고 자유통일을 미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외기문제는요 이게 중국이 어 지난 제가 한 세 달 전에 충천에 가서 차이나타운 건설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연설한 적이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부터 그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중국사람들 집에 세대로 살아야 될 처지가 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중국이민법 뭐 그냥 조그만하면 뭐 그냥 하기 가지면 우리 국적 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시민권 주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아니 어지럴 정도로 지금 중국에게 놀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중국 정부에서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때 우리 스스로가 강야 외교부 장관한테 삼불약속 이렇게 해버렸어 어 사도 지금 중국 저기서 반대가 사도 초가 배치하지 않겠다 중국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도에 미사일 방어체계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게 소위 삼불약속 완전히 축구를 내주는 행위거든 그렇게 굴중적으로 중국 문질로 보고 현재로 온 거예요 제가요 대통령이 되면 중국 저거 저한테는 꼼짝마다 뭐 알아요 제가 저 북한 자유통역을 딱 하면서 당연히 중국이 개입할까 아니니까 100% 개입합니다 현재는 6.25전쟁식으로 안목강에 중국 군합판 한발만 들어오면 베이징을 난리버리겠다 난리버리겠다 딱 이야기할게요 내가 베이징을 부려가 우리 지금 무장악을 가지고요 바로 현재에서 전방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베이징을 초토화시켜 부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을 그렇게 나가면 절대 저 암독강 넘어 개입 못합니다 그렇게 물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 정도 강단이 없이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요 저는 자신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통일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시킬 자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통일하면 북한에 정밀 타격을 하느니 군사적으로 소위 무력투사 파워 프로젝션 파워 프로젝션이 아니고 트루스 프로젝션 사실 투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이해를 들면 팽량상공에 있지 않습니까 삐라 대국 전담금지부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정권에서 풍선 문 날리에 삐라를 팽량상공에 눈처럼 내리 뿌리면요 대국 북한 정권은 그날을 무너져 버려요 왜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소위 군사용어로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strategic center of craft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래요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면 북한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우상하 리더십입니다 김정은 가짜리더십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이렇게 신경을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속인거죠 근데 주민들이 속았다 저 뚱뚱이한테 우리가 속았다 북한 주민들이 다 인식하는 순간 완전히 리더십이 와야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글도 많이 쓰고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북한 핵폐기 상경에 핵폐기 해라 핵폐기 해라 다 이걸 반출해라 안 하면은 당신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왜 시키겠다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지 리더십이 무너져가 지가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끝났는데 핵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가 다른 행분이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인데 핵을 가짐으로써 니 체제가 더 무너진다 북한 주민이 각성식 돼가지고 북한 주민이 제 아버지가 발로 돼가지고 다 무너진다 이거야 없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로 간단해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체량기간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전투들 없이 승립전을 한 게 핵심적인 게 똑같아요 이라크전을 할 때 제가 이라크전 분석을 해서 합창교대 정모작전 과장할 때 한 적이 있어요 합창교대 딱 지키는 거예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체량기간에 별로 대량 살상과 파괴를 없이 이겼던 비결은 딱 한 가지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부터 그냥 공약했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은 특이하게 북한하고 똑같아요 후세인 최고 리더십인 거예요 후세인 최고 리더십부터 마비 작전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 장군들부터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저항을 제가 거의 말살돼 버렸어요 저항을 안 했어요 거의 엉터리 패널들 막 해설하는데 한번도 그거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더라니깐요 저는 그때 정복자격증하는 사람 보면 야 저렇게 무식한 소리하고 있더라니깐요 전합분석은 그리 안하죠 전략적 중심부터 완전히 공약이 들어간거에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학도변상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학도론을 하고 마는게 아니고 또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네 학도변상은 당연히 그 그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핵 삐닭을 뿌리고 심리전으로 해가지고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심리전 불러서 예 그 다음에 정보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심리전 전자전 공보작전 그 민사작전 민군작전 네 사이버전 컴퓨터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당장 보면은 이제 그 어 만약에 심리전으로 끼라를 뿌린다고 그게 제일 싫어하는 김여저희가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 지식품 만들었잖아요 그 만큼 역으로 전하는 그 효과가 있다는 예 그런 사항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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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이렇게 참관해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주사파 척결을 먼저 어떤 식으로 하지 않으면 주사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아 예예 조금만 질문하시네요 주사파 척결은 제가 치인과 동시에 한 달 내에 끝내버려요 자신 있어요 한 달 내에 끝낼 자신 있는데 근데 더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주사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북한증권이잖아요 북한증권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사파는 그냥 자연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사 주사 한 번이면 끝나네요 북한 주사 북한에 주사 한 번이면 끝나네요 주사파는 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살판 나는답니다 살판 나는답니다 아 완전히 살판 난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는 제일 유리합니다 초대 이 분야 작전에 합참 초대 인포메이션 오퍰레이션 소위 정보작정 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과를 제가 창설했습니다 아 아무도 한국군에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제가 저 근위를 해가지고 과를 창설해서 초대 과장을 하면서 그런 모든 작전계획 작전 개념 진력 개념을 다 제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전역군인들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저 거의 몰랐고 대한민국은 군 출신이 지금 다시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예길TV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작전을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그 모델 중에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우리 질문 좀 하나 받고 아 예예 아이고 어렵습니다 저 주예길TV입니다 네 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되시면 네 방금 전에 영우TV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알렁이를 어느정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정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곳곳에 암제되어 있던 그 빨갱이들이 다 어느정도는 드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하고 두번째는 이제 만일 이제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요 네 지금 얘네들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때나 이명박 대통령때 그 이명박 대통령때는 광평병난동 네 박근혜 대통령때는 촛불난동 네 이게 맛이 들려가지고 네 또 몇개월 내에 네 또 촛불난동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뭐 방안이 있으신지 네 또 한가지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사기방역에 대한 사기방역 이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세가지 질문 아 예예 좋은 질문 하십니다 빨갱이 측근은 간단합니다 제가 MB정부 때 광옥병 난동 있었잖아요 제가 마침 전역 해가지고 얼마 안됐을 때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딱 한 페이지를 대통령 앞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모 수석비서관 늘 만나서 그 사무실에서 한 장짜리 애포지니까 줬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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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니까 대통령한테 알아서 좀 보고해 줘봐 그러니까 어 그래 아니 니 알아서 해라 이거 보고하자나 내 생각을 담은 보고서니까 안 돼 지금도 그 수석비서관은요 그 보고서 얘기해요 너무 보고서가 잘 되었다며 한 장짜리가 그 보고했대요 완전히 광옥병 사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뭐 저 창화대 인왕산 뒷산에 올라와가지고 뭐 무슨 노래인가 뭐 노래 부르고 대통령이 나약하게 나왔잖아요 그 보고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광옥병 난동이 수석이 된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그 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많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옥병 그 그다음에 촛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니 정권을 문의 드릴 정도로 그게 시위가 일어날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고 그래요 제발 일어나라고 다 불법입니다 불법 저는 불법 절대 용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률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개념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하면요 필요하면 비상계엄 될 뻔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 그 그 광옥병 난동처럼 부추긴 결국은 그 정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 해산 국회 해산 시키뿌려요 저는 네 그런데 현재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 해산 지금 불가한 거 어떻게 있잖아요 대통령 의제가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비상계엄인데 하여튼 국회 해산 하여튼 그래서 이 불법은요 거기에 맞춰서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법대로 그런데 나약하게 그 차백을 말이죠 무너뜨리고 경찰차가 박살이 나고 말이죠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 왜 용납하느냐 이거야 그거를 저지할 모든 수단을 국구하고 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안할리가 문의하게 생기는 거지 그런데 사계방역 이거는요 제가 치임과 동시에 여기 공약에 들어와 있잖아요 공약 15분항에 정치방역 동식 치임과 동시에 치임하는 날 바로 집합금지 영업시한 제한 완전히 무지한 해제 물론 일제적적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실내 마스크 쓰기 이런 거는 당연히 철저하게 또 과학적으로 차단해야죠 하지만 영업시한 제한의 집합금지 이거는요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정치적이 위험한 거예요 반대파들 시차단용으로 써먹은 거야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왜 제가 용납합니까 무지한 해제 아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 살판 났나고 살판 날 거라고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코로나가 말입니다 최초에 창궐했을 때 중국사람들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중국사람들은 문을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파기 모리 모기를 문 다 열어 놓고 때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사람들은 중국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어떻게 어떤 공안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략에도 있다니깐요 얘기하십니까 오바만 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자꾸 묻지 말고 차이나타운 건설 중국인의 남개발 부담수 투기 완전히 근절하겠다 그리고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재도 백제하겠다 또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불중관계로 완전히 청산하겠다 다 했죠 저는 중국인의 문제를 안 본다니깐요 우리나라가 중국 문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이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한테 책을 지면 질수로 우리도 물론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도 손해봐요 근데 젊아들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짱깨들이 저희때도 그리고 우리 뒤에 한미동맹을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샌놈하고 붙어있는데 제가 함부로 못한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저 김정은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전략적 중심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소위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이거는 광주야 최은찬은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의 이 무식한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바이든 지난번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이 다섯 장이 그리 되어있는데 마지막 장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문찬원들이 그걸 모르는 거 같아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 이렇게 딱 공식이 돼 있어요 국력의 원천 source of national strength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전략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인정한 거라니까 그 의미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국력의 원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는 얘기에요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재판이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딱 지금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이 MOU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MOU 하면 우리가 업무 체결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보면 각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서라는 거는 각각 의뢰에서 을이 갑에게 끌려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갑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을이 국민의힘 같은데 지금 거기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노하기 전에는 이 업무 체결이 이게 종식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한 에이 MOU는 mutual of understanding 이잖아요 mutual of understanding 이해한다 이 뜻이에요 아무리 관계 중에 있어요 이거는 근데 MOU가 있고 MOA가 있어요 Yes MOA는 mutual of agreement 라고요 이거는 서로 합의한 거예요 합의 이것은 한 곳 중에 둘이 합의해서 파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언더스탠딩은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가 못하겠다면 끝이에요 아무런 거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계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거래할 때 계약할 때 전 단계로 MOU 보동 체결하거든요 그럼 아무런 거 그게 없어요 구속력이 그게 그게 무슨 의미야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죠 저기 우리 여사님이 질문을 하실 부분 고장은 잠깐만 우리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재동님이 국제적으로 여러 정상들과 외교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처럼 영어를 잘하실 수 있느냐 우리 재동님이 영어를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가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미국에서 군사여행을 두 분 했어요 1982년 대입 때 총각대죠 미국 해군에 군사여행 가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의 마지막에 또 한다는 인스트라크 과정이라 해가지고요 교관 과정 이거 남 가르치는 거 이거는요 4조 과정인데 미국 장교가 해군대가 4조 과정을 29주만에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내조평가 해가지고 은색 불합격되면 다시 첫 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거를 4조짜리 과정을 21주만에 21주인 거래요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엉켜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저는 매우 우수하게 4주만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배렐때는 미국 국방대학교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제일 노지에 있어서 제일 경치 좋은데 이쪽은 왼쪽 위에는 대학관 오른쪽은 미의회가 있어요 그래야 읽히더라도 안 돼 그때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요 조긴코서가 미국 국방대회에요 대학관에서 아침 일회하는데 거기서 내셔널 워컬리저라고 있습니다 전쟁대학원 국가전쟁대학원 거기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학위를 주는 데는 그 밖에 없어요 그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겨우 받았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무대에서요 그 외국 정상들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히 죽물을 뿌릴게요 죽물을 뿌릴게요 외국 정상들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구워다 난 보리자루처럼 말이야 혼자 멀쩡하게 떨어져있고 이따위 그건 안합니다 에이포는 안 갖고 다니실 거죠 에이포는 있죠 에이포 에이포 정상의 비서관들이 서서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대요 비서관이 에이포만 작성하는 놈들이야 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생 안 시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현재까지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훈시물 부하들이 막 써주잖아요 한 번도 부하들 시켜가지고 훈시물 쓴 적이 없어요 모든 훈시물 제가 직접 썼고 이번에 출마서는 분도 처음부터 까지 직접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다 쓸 수 있어요 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그런 처시를 보고 우리 대통령이 왜 저럴까 창피스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을 통해서 아 우리 대통령이 최고다 말이야 국민들이 어깨가 푹 올라가고 좀 자구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힘이 나는데 반대로 가자면 곤란하죠 그리고 마크네이터님께서는 5개 국어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대통령님은 몇 개 국어 정도는 저는 저 우리나라 한국어 포함해서 3개 국어 3개 국어 어떤 거는 좀 수투르고요 이거는 좀 뭐 중간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재인 씨보다는 훨씬 낫네요 문재인 씨는 반개 국어 아 거기는 저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씨는 반개 국어 뿐이 못하잖아요 저하고 비교하면 제이랑 몰기가 모욕 우리나라만이 이런거죠 여기도 여사님이 좀 질문하실 게 있다고 그러시죠 큰 목소리로 좀 제가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크게 얘기했어요 네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연히 그걸 이렇게 이해가 되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그 감옥에 보낸거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제의도 없이 감옥에 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서는 뭐 이십 몇 년 삼십 몇 년 때려가지고 감옥에 보낸거를 제가 가만히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서 문재인은 잘못을 무능하고 잘못을 많이 해도 지금 두루킹인가 그걸로 해서 문재인의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불법 선거로 해서 당선됐다는 거 불법 뭐 그 댓글인가 그걸로 해서 그 김경순인가 그 사람이 처벌받아서 네 그게 드러나도 민주노총이 한마디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 최순실이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내는데 문제 있는 죄가 드러나도 나는 젊은이들이 뭐 집회를 좀 해서 그거를 밝히나 했는데 젊은이들이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고 문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보수 정권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야지 좌파 정권이 서 지금 정권을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온 신문법이 땅을 통과를 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그렇고 최재형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3의 어떤 인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뭐 제동님의 그거를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는 나의 어떤 철도 철매한 철학이 좀 결렬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북한의 전략에 의해서 죄도 짓지 않은 거를 무명시여서 안보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좌파 정권을 세운 게 이게 북한의 전력이라는 거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아니 죄가 드러났는데 나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지금 무르킹 김경수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우리가 저희가 철저하게 보니까 제가 대사관 앞을 요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어 한 저거 미군 철수하라고 그런 큰 팜프렛을 들고 그런 게 한 수십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나이 든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미군이 있는 거를 원하는데 함외동맹을 철저히 해서 원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각이 없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그러느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우장에서 그랬더니 거기 승용이 승용이 경찰이 나보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기 지나갔는데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이 광화문 대로에 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큰 큰 팻말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그게 좌파 인사가 아닌가 해서요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는 큰 그거는 상대를 알아야지 상대를 알아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좌파가 이렇게 좌파 정권을 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를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예 그거를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런거면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은 다 못 보내고 제가 인정하고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 하십니까 제가 저 저 저 명쾌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정권이에요 그게 만약에 근원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체제를 최우선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북한 체제가 청산되면 지금 국내에 모든 종북 좌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게 북한의 끊임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르기까지 배낭하는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남조선 핵맹 역량 강화예요 남조선을 즉하시키고 공산화시키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조선 핵맹 역량 안에 뭐가 있느냐 전부 종북 좌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빨갱이들 북한이 다 육성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북한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남조선 핵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척결해야 될 게 북한 정권을 통일까지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까지 콩가루지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국민의힘까지 내부에 그런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공간이 그다음에 뭐고 주한미군 철수시 당연한 거죠 제일 우선한 게 남조선 핵맹 역량 강화에 미군 철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왜 우리의 전략적 동심은 한미동맹이니까 그걸 와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미군 철수가 최우선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모든 게 그리고 저걸 알아야 된다 아니 그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주적을 없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나쁜 짓하는 이거를 아예 경계도 안 해 문재인 정권 안 가죠 당연히 북한 정권에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복원시켜야 돼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적 개념을 복원시킨다 이거야 명확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 개념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 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방법은 무릎을 동원하지 않고 피 한 방을 흘리지 않는 방법을 쓰겠다 연성작전